오늘 말씀은 게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게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며 부족함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칭게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돌이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게시록 1장 5절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뜻대로 아멘 하신 분이고 아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충성되게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게 하는데 무엇을 충성되게 했냐 증인으로서 충성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계시다라고 말하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증인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증거하셨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여기서 참된 증인이시요. 글씨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예수님은 아멘 하셨고 충성되셨고 참된 증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멘 하셔서 아멘이시요 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되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충성되다고 하는데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증거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참된 증인인데 그 참된 증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해오셨을 때 구원이시라고 말해오셨거든요. 모세가 누구라고 말하리까 할 때 여호아라고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그 여호아라는 이름은 대대의 나의 표혼이라. 주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그 말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 그 자체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은 참된 증인의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니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여주시되 2사에서 43장 25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전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해오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드디어는 실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 눈에 보여지게끔 나타나게끔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로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참된 증인이시라는 그 예수님 왜 그가 그렇게 참된 증인이 되셨느냐 하면 게시록 1장 5절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 또 땅의 임금들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 되신 이유는 바로 모든 땅의 임금들 권세들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오신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치게끔 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근본 즉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근본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의 창조주시오. 또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주시오. 또한 모든 이 땅의 임금들의 권세 위에 뛰어난 머리가 되신 주권자 통치자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주, 구세주, 주권자인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되시면 우리는 항상 아멘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을 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마태복음 25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우디게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사람들의 비율을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내가 당신에게로 가져왔나이다 받은 거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계산을 하는, 샘을 하는 그때가 왔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라우지게아 교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숨어있는 비밀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왜 라우지게아 교회가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들의 행위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뜻 즉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즉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남겼을 때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는 바로 게으른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였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렇죠? 자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 부자 교회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좋다 하는 사람 중에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휴거를 준비하고 있대요. 휴거를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 나가면 때가 묻고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자기는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집 안에만 있답니다. 건물을 하나 자기 소유기기 때문에 렌트비가 나와서 그 렌트비로 먹을 것만 그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얼른 사오고 가게도 멀리도 안 간대요. 그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얼른 먹을 거 사오고 집 안에 꽁 박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휴거를 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대요. 어쩐지 들으면 굉장히 잘 믿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호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더럽히지도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까요? 주님은. 왜 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깨달아 알아주게 되어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컸어요. 도대체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를 너무 원했어요. 변화된 제 모습이 뭐냐면 성격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심성이 많아서 누가 말을 걸면 귀까지 빨개지게 말을 잘못할 만큼 수줍었거든요. 수줍어서 말도 잘못하고 말 걸면 그냥 고개를 퍽 숙이고 들리는 듯 말 듯 내가 그냥 대답을 하면 옆에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나는 말을 했는데 너무 작아서 잘 못 알아들어 뭐라고요 할 만큼 그렇게 목소리가 겨어 들어갈 만큼 수줍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뭘 견디지 못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뭐라고까지 하냐면 전도사 하셔도 되겠어요. 라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냐 하면 아니에요. 잘 몰랐어요. 말씀은 잘 몰랐지만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준 거였어요. 참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시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염치가 없어졌어요. 사람들 왔다 하면 드디어 전도할 사람이 하나 또 왔구나. 그리고 가서 샵핑하는 거 도와주고 미국에 자리 잡는데 모르는 거 학교 같은 거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 여자 지겨운 여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뻔뻔해질 수가 있는지 전에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게 생각이 많아서 남한테 가서 쉽게 말도 못 붙이고 그렇게 귀찮아하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증거하게끔 만들어버리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만 우아하게 예수 믿느냐. 그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서 역사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영혼이 불쌍해서 말들이 안 통하면 일단 울부짖고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하거든요. 옆에 있는 영혼들 불쌍하게 보이시죠. 너무나 안타깝죠. 성령이 내 안에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전혀 옆에 있는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고 이거는 그 심령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공고한 것과 네 심령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해서 가련한 것 이건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충만해지지 못해서 가난한 것 네 영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네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서 기뻐뛰기 때문에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도 예수님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한 사람 제대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이거를 묻어뒀다가 도를 갖고 와서 이거 줬으니까 이거 맞지요? 이렇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제는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 때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십자가만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는 사망은 내게서 역사되어지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그는 알기 때문에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 그것은 아멘이오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이 되고요. 충성된 증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질 수도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일이 한 달란트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도로 가져가서 나 받은 거 이거예요. 라고 내놓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그 사람 때문에 참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도 황송할 지경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버리시고 그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하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봉 25장에 한 달란트 도로 갖고 온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 예수의 이름을 그가 가졌다 하나 실상은 그는 그 이름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 구원을 받는 걸 주어서 그 구원을 받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왜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 해석을 어떤 분은 천국에 가도 바깥 어두운 데 천국 감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닌 거예요. 귀로만 들은 사람이죠. 복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생명의 결실이 그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여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 혼자로서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러고 묻어버리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지도 않은 사람 결국은 육으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부여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여도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뜨거운 것과 찬 것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또 내 안에 그 생명이 없어가지고 바다까지 내려가면 심령이 차가울 대로 차가우면 공고한 심령이 되어진 걸 알아서 주님 앞에 울고 짖어서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서 2장 22절에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행함은 도대체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그래서 영혼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로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에베스 2장 26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고요. 생명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안 나타나겠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믿음은 바로 생명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야죠. 생명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의 말에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운행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 자랑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살리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내가 할렐루야 주만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입에서는 사람 죽이는 말만 나오고 행동은 은혜 하나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이 라우디에게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부자다, 부여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영혼들이 어떻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죠. 14절에 우리가 빛이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빛이면 숨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등을 들고 있으면서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갔는데 밝아지지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을 등에다가 붙이고 등경 아래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을 불을 박혀가지고 어느 창고 안에다가 묻어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러한테 묻어주는 건 잘못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스라엘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못 알아서 율법을 유대인 것만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개치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창망을 받는 자리에 불려가서 심판 자리에 놓였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유대인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라오디기야 교회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실상은 빛을 가진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큰 교회에서 은혜에 예배를 드리고 뭔가 엄청나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를 찬양하는 것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서 교회에 나서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고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라오디기야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그들은 어두운데 내쳐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주님이 볼 때는 역겨워서 토해버린다고 말하잖아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버리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마태봉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치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정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산자가 되었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어떤 일을 가졌어요? 이 라오지기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욕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버리면서 무엇을 하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1장 17절에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않는 거 그건 거짓 믿음인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믿는 믿음이 교회 생활하는 게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스 10장 17절에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드름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도 고난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멘이요. 사도 바울의 고난도 아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스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로마스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닿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이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살아온 것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이 있어야 할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할 몸의 성량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토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져 있으면서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18절에 라우디그야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라 그 말이죠. 그 십자가로 준 옷 외에는 우리의 죄의 수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함께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토로 옷 입은 자가 아닌 겁니다. 2사에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다 죄악의 행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육체의 노력으로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우리는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야만 그 의로 살 때만 그리스도로 온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줄 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소경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갰어요. 침을 언제 뱉어요? 더럽다고 저주할 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계속 그 눈에 발라준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저주받은 자가 돼서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그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에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예수님한테 침뱉었잖아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흘린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아니까 그 십자가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이 이렇게 찹니다. 내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치질 것이고 내 영혼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 고난에 통참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크리스도로 옷을 입고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서 신옷을 입고 그렇게 될 때 그 피로 눈 먼 것이 눈이 밝아지니 예수 크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크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 크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충성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크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크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음을 입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나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로 난 자도 아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 알게 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겠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그 피로 난 자가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된 자가 되어지니 오늘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너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내가 입에서 지금 토해낼 지경이니까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책망과 징계가 올 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징계가 누구에게 허락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가 히브리스 11장 4절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어느 만큼은 싸우기는 하는데 죽기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완전히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죄가 나에게서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5절로부터 우리 함께 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스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주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 주의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나로 친아들로 바르게 가르쳐서 사랑하셔서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고자 예수 크리스도 바로 그 친아들이신 아들과 같이 대우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라우디키가 교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셔서 자정하시고 내 안에서 성전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예수 크리스도에서 우리가 이기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삼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물로 씻어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게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의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의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멘이오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자요 그 이기는 이김은 예수 크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크리스도를 알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기꺼이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부여하다 부자다 만족한 자가 되지 말고 내 심령에 눈이 열려져 있는가 흰옷을 입고 있는가 생명을 가진 자인가 잘 살펴보아 열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는 그러한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백성과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운 뜻이고 교회는 일곱 촛대요 이 일곱 촛대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분 그 촛대를 잡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당신을 소개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소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글 나오지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기서 하나가 되어져서 너는 세상을 이기고 나와 함께 왕로를 타고 이 땅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루어서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안은 교회가 구성된 사라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께 부르치져야 하는가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만족하면 안되는 이유를 오늘 나우디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추건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한 자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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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원하는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이 전세계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일에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죽음은 죽으리라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식히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정하겠나이다 내가 아멘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해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소서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가 어째 뭐 이유가 많아서 따지고 재고 아직 모른 거예요 그럼 이 라우디가 그수록 나는 부자다 부여하다 이제 됐다 만족하다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전심으로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무슨 일?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자녀를 낳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함인 거예요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내게 하나님이 다섯 딸란트를 줬으면 배가를 해서 다섯을 남기고 둘을 줬으면 둘을 남겨서 받은 자는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아멘이오 충성된 증인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크리스도의 교회로 삼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자다 내가 부여하다 내가 부족함이 조금 더 없다고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든 자처럼 또 율법을 받았다고 부여한 자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크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오 크리스도로 옷은 입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와 같은 자들 이 땅에 너무나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풀물불에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크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약에 눈을 바르고 성령 안에서 죄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줘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크리스로 옷 입은 자가 되어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흠도치도 없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십자가를 치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도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교회로서 자녀를 낳는 그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득해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다시르고 청복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받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단한 심령들 위해 성령님 함께하시옵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 추가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귀와 열린 눈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외쳐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참조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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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